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제란 유인균 발효 백가지식초 전시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여러 선생님들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저희들 이런 식초 전시회를 하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작품이나 이제 여러가지 소개하고 싶은 거 있으면 출품하라고 했더니만 어예의 상황입니다. 지금 백가지만 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30%를 초과했습니다. 가지수가 130가지 정도가 되고요. 병으로 치면 각각 하나로 치면 수백병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식초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자연이 만든 미생물과 자연이 조화를 한 거죠. 이런 식초를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정말 멋지다 생각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더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쭉 돌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을 보시면은 식초가 전부 다 지가 가진 색깔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원에서 몇 가지 만드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드리고요. 또 이제 더 많이 있지만은 지금 한꺼번에 제가 제게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은 너무 출품을 이렇게 많이 해버린 것 같아서 저는 다음번에 또 하는 걸로 좀 남겨놨고요. 몇 가지만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인삼식초입니다. 인삼식초인데 흑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가 지금 갈색으로 나와 있지만은 이거는 좀 연한 건데 어떤 거는 거의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삼은 어떤 분은 지금 맑은 노란 걸로 나와 있고 미색으로 나와 있는데 저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나나도 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어느 틈에 그 진한 흑초로 변한 거예요. 현미만 흑초가 되는 게 아니고 흑초가 되는 종류들은 뭐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흑초가 좋다라는 걸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삼도 이렇게 짙은 브라운색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포도식초입니다. 포도식초 보통 식초를 만들 때 물론 인삼식초 할 때 인삼을 뿌리에 물이 수액이 없기 때문에 물을 섞어서 하지만 포도 같은 경우에는 당도 많고 또 수분도 많아가지고 물을 전혀 쓰지 않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발사믹 식초를 이태리 거를 사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했을 때 그에 못지않은 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발사믹 하면은 발사믹이 향이라는 뜻인데 여기도 그하고 같은 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즐깁니다. 저녁에 강의 준비를 한다고 공부를 할 때 그 향이 지금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욕을 타고 꽃차를 만들어서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요. 이게 짙은 포도식초가 있고요. 자 이거는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 식초는 누가 이렇게 예쁜 꽃마개를 해놨네요. 아로니아는 사실 발효가 좀 어려워가지고 항암력, 항산화라든지 항균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얘가 처음에는 보랏빛으로 이렇게 됐다가 붉게 하다가 색깔이 이제 요렇게 와인색으로 변하고 좀 더 오래가면은 거의 맑은 색으로 되기도 합니다. 색깔이 아주 맑아지고요. 이것도 처음 시작할 때의 원액의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고 이제 이렇게 식초를 한번 이렇게 정을 드려보시면 식초는 모세혈관 청소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요. 한때는 저도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좀 마음고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머리 숱이 많아가지고 요렇게 묶어 있으면 무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